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바둑아 바둑아 오빠네 무서웠지 미안해 언니가 네 생각을 못해줬다 나랑 들어가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여보 일어나봐 아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맞지 그니까 응 무슨 비명소리 같지 않았어 응 그니까 사람 비명소리 어 요르르 비명소리 같았는데 이게 별일은 없어 3년 동안 별일이 없어 나 별일이 없을텐데 이거 웬 비명소리지 빨리 가보자고 그래 어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어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요로야 어 요로야 야 요로는 어딨어 야 봉수야 요로는 어딨어 어 어 어 어 어 요로가 분명 그 바둑이 걱정된다고 바둑이 데려온다고 그랬는데 어 그 요로로가 아까 어 잠깐만 잠깐만 어이 여러분들 성벽이 뚫렸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떡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이거 분명히 거인이 들어와 들어온거야 아빠 거인에 들어와서 요로를 해신건가 어 공격하니까 어 우린 죽을거야 우린 죽을거야 요로 그게 무지가 아니야 요로를 구해야돼 요로를 찾아야돼 요로로 요로를 구해야된다 우리 딸 요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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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요로로 요로야 나쁜 거인이어서 막 뚫을지 어 요로를 어디다 숨긴거야 형 어디 이 요로스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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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거기 거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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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거인이 어 우린 죽을거야 어 거 거인은 거인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봄새 저기 거인이 있어 어떡하지 빨리 빨리 죽여버려 저거 아빠 요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입체기동장치로 올라가서 목뒤를 단번에 빼고 올게 기다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조심해 조심해 저만 죽을 거예요 잠깐 뭐야 요로야 뭐야 너 아빠 왜 그래 죽이지마 인사카는 말이야 거인이 어떻게 작게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 거인인데 비켜 비켜 하지마 자리야 죽인다 죽인다 하지마 그 오지마 나랑 소꿉놀이 하고 있었던 말이야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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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인이랑 뭐 뭐 요로루야 ㅎㅎㅎㅎ 야 요로로도 한패야 요로로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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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무슨 소리야 아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요로야 이 케이크 어디서 났어 우리 먹을 게 없었는데 얘가 줬어 ㅎㅎㅎㅎ 이 거인이 줬다고? 응 그걸로도 유행됐나봐 야 거인 너 정치가 뭐야 으악 허허허허허허허허 말을 할 줄 모르는 거 같은데 어휴 어제도 요로야 이거 거인이 준 거라고 이 케이크를? 아 뭐 그래 도대체 정치가 뭐지? 아 근데 거인이면 원래 사람이 공격하는데 우리를 공격하지도 않아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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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무래도 거인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? 어? 으엉 분명히 우리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거같애 진비자 아냐아냐아냐 아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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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러지? 내가 내가 그 거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 번역을 해주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어 발명했다고 얼마전에 어? 얼마전에 발명했다고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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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인의 말을 그럼 알아들을 수가 있는건가? 네 그래 기다려봐 나 가져올게 금방와 금방와 진짜 가져올것이지 여기여기여기 그런걸 발명했단 말이야? 오오 난 천재라고 그럼 지휘 때가 한번 번역을 한번 해봐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여기 번역기를 설치하고 자 자 말해봐 야 야 지휘 때 뭐라는거야 이 거인이 어 이 거인들이 너희들을 다 잡아먹겠대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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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장난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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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고 다시 말이야 이 거인은 아주 착한 거인이래 자기 말로는 인간들 해치지 않는데 착한 거인이고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고 무슨 소리야 거인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어떻게 착한 거인이 어딨어 맞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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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인은 육식이 싫대 채식주의자래 채식주의자라고? 그러면 옆에 있는 풀을 먹어보라고 하지 어 풀을 먹을 수 있을까? 어 내가 그러면 전송해볼게 어 먹는다 먹는다 어 이럴수가 풀을 거인이 풀을 먹고 있어 어 어 야 진짜 진짜 이상한 거인이네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왜 왔는지 물어볼게 어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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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말하면은 말이 많아 어 저 정말 큰일이야 어 왜왜왜 무슨일이야 이 거인이 어 사실 인간과 어 거인들이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사실 내일 거인들이 여길 쳐들어오기로 했대 내 내 내 모든 거인들이 이 울타리안에 들어온다구 어 울타리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끝장내버릴거래 그 어 이거 어 그 그 저 거인은 우릴 왜 도와주는지 물어볼래 어 어 어 외국말 아니야 저거? 어 모르겠어 너희들이 너희들이 너무 불쌍해보여서 도와주는거래 우리가 불쌍해보여서? 어 어 말을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밖에 안된다고? 어 정말 정말 착한 거인이라고 전해줬으면 좋겠어 어 어 이걸 카인드 오케이 고맙다고 전해줘 고맙다고 어 인여맨 인여맨 땡큐 어어 쟤 말 쟤 한국말 할수 있는거 아냐 쟤 수성한데 말시켜봐 쟤 한국말 할줄 아냐 그니까 어 아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정말 잘해요 아 뭐야 야 한국말 잘해야잖아 아 거인씨 말할줄 안내 거인씨 어 불렀어요? 아 거인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어 노 땡스 괜찮아 괜찮아 아이 거인씨 그러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저희는 저희가 한번 이 마을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라고 아리가또 데스네 어 쟤 뭐야 똑똑한 거인인가 본데 어 얘들아 저 어 저 착한 거인 때문에 어 내일 거인들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오는걸 알 수 있었어 우리는 내일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입체기 기동장치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 알겠지? 좋아 오케이 자 일단 그럼 나에게 전략이 있으니까 일단은 집에 들어가지 말고 저 지붕 위로 올라와 알겠지? 알겠어 오케이 지붕 위로 올라와 자 오늘 밤은 이 지붕 위에서 자는거다 알겠지? 어 어 아 내일 어 여기에 숨어있다가 버인들이 오면 목뒤를 베어버리자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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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아 아 아 아 이럴수가 으응 어제 그 착한 거인 말대로 성벽을 부시고 거인들이 우리 마을을 숙격했어 응 아빠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우린 죽어 아직 아직 거인들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거 같은데 이걸 어쩌면 좋지 아빠 나 쟤랑 눈맞이친거 같은데 아냐 아냐 아니 아니 아냐 에이 에이 연구소가! 으아 내 연구소가! 아니 뒤늦게 연구소가 파괴됐잖아 으아 근데 거인의 목뒤가 약점이라고 했긴 했는데 목을 밸 자신이 없는데 누가 먼저 해볼 사람 없나? 죽여볼 사람 형이 먼저 해 내가 먼저 하라고? 난 못해 거인들은 저렇게 큰데 어떻게 죽여 아니 아줌마 아줌마가 먼저 해봐 그래 단무지가 해 맞아 아줌마가 먼저 해 아냐 나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니 난 다른 사람 없는 거 보고 하네 야 태택이 너 남자인 척하더니 너 못 죽이는 거냐? 빨리 가서 죽여보라고 맞아 남자라면 나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게 있었어 뭔데? 여자야 여자야? 이럴수가 맞아 그럼 안 잤어 야 야 봄수도 자는 척하는 거냐 지사하게? 야 자기 아들을 사주려고 내몰지마 아이 어쩔 수 없다 이거 우리 여기 숨어있다가 그냥 그냥 없어지면 나갈까? 아 그래도 괜찮네 어 그렇죠 그렇죠 진짜 다들 왜 이렇게 걱정이냐 어 뭐야 잘 봐 잘 봐 내가 하는 거 잘 잘 보라고 잘 알았어 어 어 어 어 누루야 위험해 어? 위험해 우와 뭐야 뭐야 대거 아니네 뭐 야 얘가 더 무서워 괴물보다 얘가 더 무서워 괴물보다 더 무서워 요로로도 했는데 못하겠어 나도 한번 해보겠어 잘 바보아 요기 거인의 목 뒤로 슬금슬금 가가지고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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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약살의 시작이다 별거 아닌데 야 다 부셔버려 죽여 반가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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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아니잖아 어 그것보다 약해 그니까 약하네 엄청 어 야 이거 2피 기능 재치가 엄청 좋다 야 이거 야 잘 빠졌어 어 여기 한놈 더 있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빠 얘네 차도 안죽는다 얘네 차도 안죽는다 어디어디어디 내가 도와줄게 얘는 뭐냐 얜 저도 안죽는다 그런 애가 있어? 어? 말해 어? 거인들이 다 없어진거 같은데? 아니 우리 다 잡는건가 우리 3년동안 뭐한거야? 야 거인들이 이렇게 약해도 되는건가? 어? 너무 약한거 아니냐 얘들아 아니 도대체 3년동안 왜 이 벽안에 갇혀있었던거지 맞아맞아 너무 약한데 그치? 아이고 자 어쨌든 우리 말을 지켰으니까 어 이제 다시 평범한 생활로 어 돌아갈 수 있겠구만 학교도 갈 수 있고 회사도 가고 음 오케이 오케이 거인들을 물리셨으니까 말이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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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잠깐만 뒤태가 저기 거인이 한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야야 우리 거인 전부 다 잡았잖아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먼저 보여주지 득대야 야야 늑대가 죽었어 야야 보통 거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야 누가 이럴수가 여보 그럼 내가 봄수야 괜찮겠어 괜찮아 괜찮아 봄수야 조심해 아 뭐야 아 뭐야 아아 봄수가 죽었어 아니 내가 갈게 내가 난 해낼 수 있을거야 여보 죽으면 안돼 여보 봄수야 봄수를 란다 봄수야 엄마 앞으로 갈게 봄수야 여보 어 어 어 응 어 으로루도 아 으로루란 가면 안 돼 죽는다고 저 녀석은 너무 센 녀석이 다른 녀석이라고 안돼 어 해태가 우리도 둘 밖에 남지 않았어 형 저 녀석은 먹기가 약정이 아닌 것 같애 그럼 어디지 저 녀석을 딱 봤을때 남자야 남자라면 갈비 사이지 내가 가서 저녀석을 없애버릴게 그래 급소를 찌르고 와 어? 저 가서 홍수야 아이 혜택야 할 수 있어 야 오오오 이 녀석 어? 이럴 수가 우리 가족들을 다 물리친 엄청난 거인이라니 이 녀석 우리 가족들을 벗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